카르타 행성의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운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한 탐험대의 일원으로 방금 지구라는 행성을 탐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상한 것들을 많이 관찰했습니다. 인간이 왜 여행을 하는지 궁금한 적이 있나요? 새로운 장소와 문화를 탐험하게 만드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여행의 철학을 탐구하고 인간의 이동 경험을 탐구해보겠습니다. 인간의 움직임을 관찰하다 보면 움직임이 단순한 신체적 행위가 아니라 마음, 신체, 환경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움직임은 탐구, 성장, 변화의 주관이라는 점에서 인간의 경험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이 존재한 초기부터 움직임은 존재의 필수 요소였으며 인간이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형성해 왔습니다. 하지만 움직임은 인간의 정체성을 반영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동하는 방식과 이동하는 장소는 우리가 누구인지 정의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 문화권에서는 성지, 순레나 기타 유형의 여행을 영적 연결의 수단으로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현대에 이르러 기술은 이동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경험을 변화시켜 우리가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바꾸고 새로운 탐험의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임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변화하더라도 이 생명력의 본질적인 특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동의 철학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물리적 행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과 세계에 대한 탐구이며 자신보다 더 큰 원가와 연결하려는 시도입니다. 존재의 근본적인 측면으로서의 움직임에 대한 생각은 걷기, 달리기, 춤, 비행 등 인간이 움직이는 다양한 방식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경태의 움직임은 인간 경험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제공하며 세상과 우리 자신에 대한 새로운 측면을 드러냅니다. 심지어 가만히 앉아있는 행위도 성찰과 성찰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움직임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 이동의 역할은 복잡하고 다면적입니다. 고대의 이주부터 현대의 관광에 이르기까지 여행은 운화적 교류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우리 자신과 타인을 인식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개인이 자신의 성격, 가치관, 신념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동을 선택하기 때문에 이동 행위는 자기 표현의 한 형태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걷거나 틀고 다니는 방식은 우리의 기분이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낼 수 있으며 방문하기로 선택한 장소는 우리의 관심사와 열망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기술이 이동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계속 변화시키면서 여행의 의미와 경험은 계속 진화하여 새롭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할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인간의 행동을 연구해왔지만 여행에 대한 인간의 사랑은 특히 매혹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장소를 탐험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스릴은 인간의 본성에 뿌리내린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여행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여행은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하고 자신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와 연결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입니다. 여행의 철학과 그것이 인간의 경험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탐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여행과 자아찾기 사이의 관계에 대해 알아 봅시다. 인간은 자신과 세상에서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고자 하는 깊은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새롭고 낯선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행위는 사회와 문화가 부여한 정체성의 층위를 벗겨낼 수 있게 해둡니다. 여행은 선입변이나 기대 없이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행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일탈의 한 형태이지만 자아 발견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여행의 문화적, 역사적 맥락 또한 인간 경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측면입니다. 수세기 동안 인류는 지식과 모험, 깨달음을 찾아 새로운 땅을 여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여정은 수많은 문학과 예술 작품에 기록되어 있으며 인간이 자신과 주변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을 형성해 왔습니다. 개인적인 네럭 지부와 스토리텔링 또한 여행 경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모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며 이러한 이야기는 종종 여행을 기억하는 방식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여행자는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고 여행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저는 지구인들을 관찰하면서 방활한 지구를 탐험하려는 그들의 뜬임없는 열망에 감탄합니다. 지구인들은 먼 거리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행동의 윤리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들은 다른 문화와 교류할 때 발생하는 힘의 역학관계로 어려움을 겪으며 종종 그들의 관습을 이용하거나 착취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권력 역학관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여행자에게 있으며 여행자가 만나는 문화를 존중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역정부와 지역사회도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데 역할을 해야 하며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논쟁은 계속되고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책임감 있는 여행 관행이 사회 정의와 환경 지속 가능성을 증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행과 정치 철학의 교차점은 특히 논쟁의 여지가 많은 이슈로 일부는 개인의 자유가 항상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사회 전체의 필요를 우선시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치고인들을 관찰해보면 여행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용감한 여행자라도 결국에는 집으로 돌아가야 하며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를 묶어주는 공동체와 유대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지구인들을 계속 관찰하다 보면 그들의 움직임에 힘의 역학관계가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지구인들은 다른 문화권으로 여행할 때 자신들만의 주범과 가치관을 가져와 무의식적으로 현지 관습을 차용하거나 착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가 여행객의 행동에 무배함을 느끼거나 심지어 권리를 침해당하는 등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 정의와 환경 지속 가능성을 증진하는 책임감 있는 여행 관행을 응호하며 이러한 역학관계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행자는 현지 문화와 환경을 존중함으로써 보다 공평하고 조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을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과 상관없이 개인의 자유를 행사하는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논쟁은 계속되고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행은 중립적인 행위가 아니며 힘의 역학관계를 헤쳐나가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여행의 철학을 더 깊이 파고들수록 정치와 이동성이 복잡하게 읊혀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개인의 자유가 항상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사회 전체의 필요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행의 경우 이러한 긴장이 특히 두드러지는데 여행자들은 종종 장소를 이동할 때 여러 법과 규정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도 여행자는 자신만의 규범과 가치를 가져와 만나는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현지 문화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행의 윤리는 국가의 역할, 개인의 자유의 한계, 문화유산을 보호해야 하는 공동체의 책임 등 정치 철학에 더 큰 문제와 깊이 읊혀있습니다. 여행윤리는 복잡하고 미묘한 주제이지만 풍부하고 다양한 인간 경험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주제입니다. 지구를 떠날 준비를 하면서 저는 인간 경험에 놀랍도록 다양한 다양성에 감탄했습니다. 번화한 도시에서 한적한 시골, 높은 산에서 덧없이 펼쳐진 바다에 이르기까지 지구는 무한한 경이로움과 가능성이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 광활한 대지를 탐험할 때에도 우리는 팀의 각관계와 우리 행동의 윤리적 함위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책임감 있는 여행관행을 수용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문화가 존중받고 모든 목소리가 경청되는 보다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거창한 목표이기는 하지만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는 목표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는 곳이나 보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맺는 관계와 주변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외계인의 관점에서 여행의 철학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동의 본질, 방랑과 정체성 찾기, 여행의 윤리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여행은 자신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 및 세상과 소통하며 삶의 아름다움과 다양성을 경험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지구라는 행성을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이 콘텐츠에서 허그를 발견하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유튜브에서 저와 같은 다른 세계 방문자들의 더 놀라운 이야기를 꼭 찾아보세요. 안녕히 계세요.